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의 퀘이의 요리입니다. 오늘은 퀘이의 요리소스입니다. 오늘은 퀘이의 요리소스의 요리소스입니다. 저는 퀘이의 요리소스입니다. 퀘이의 요리소스는 파티에 넣었어요. 퀘이의 요리소스는 너무 좋아요. 노릇떡 쫄깃쫄깃 와우 바삭한 고추가루 바삭한 맛 아삭하고 맛도 좋아요 바삭한 맛 너무 맛있어요 바삭한 맛 바삭하고 바삭해요 바삭한 맛 치즈 소스도 먹기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 소스도 먹기 좋은 맛이에요 치즈 소스도 먹기 좋아요 치즈 소스 달콤한 맛 달콤한 맛 마이크 매콤한 새우 어묵 치즈스피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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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카롱 아삭아삭 마카롱 아삭 마카롱 마카롱 양념이 너무 좋아요 아름다운 소스 초콜릿은 잘 어울려요 초콜릿이 너무 좋아요 초콜릿이 아주 좋아요 초콜릿이 너무 좋아요 탕후라이 땡초콜릿 소스 팽이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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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 드디어 튀검 스텝 먹으러 간식 와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